아 이게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2023년인데 전기차는 한 3억 하나?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메일을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메일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김기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에서 촬영이 된 거예요 라세나티 그란트리스모 폴고레라고 하는 전기 스포츠카가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국내에 출시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누구보다 빠르게 이게 이럴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명품 소비를 살펴보면요 이상하게 명품 소비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많고 미국보다 많고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잘 사나?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세나티도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라는 게 아주 놀랍죠 전기차 그란트리스모라는 증거죠 야 이게 실화냐 싶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엔진으로 가장 큰 덕을 보던 회사 어떤 회사죠? 네 당연히 마세라티입니다 왜냐하면 마세라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무난무난한 그냥 포더 세단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가 다르냐 페라리 엔진을 얹어서 만든 회사랑 사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는 크라이슬러하고 합병하면서 이렇게 생긴 차를 내놨습니다 크라이슬러 300C 이렇게 생긴 차를 마세라티를 입혀서 차를 만든 게 기블리 가격이 2억도 안 해? 어이 싸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페라리 엔진의 그 사운드 이거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회사가 마세라티예요 페라리에서 더 이상 받아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나오면서 진짜 벌벌 떨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회사들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이런 차들은 전기차로 바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찌그러지면 그냥 찌그러진째로 타야 되고 기름 넣고 대충 털털털 하면서 달려야 되는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들을 어떻게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이런 전기차로 어떻게 바꿔? 못 바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타는 차 이런 차는 그래도 좀 문제가 언젠간 닥치겠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스포츠카! 와 이건 심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포츠카 우리가 탈 때 장점이 뭐예요 봐라, 야 내가 이게 가속페달 밟으면 차가 확 튀어나가 AMG이기 때문에 600마력이 넘는 출력이 어쩌고저쩌고 가격은 3배씩 받았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테슬라가 1000마력인데? 기아가 580마력인데? 무슨 스타트업들, 리비안이니, 루시드니 뭐 1000마력 그냥 우습게 갑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우리 스포츠카 사세요 이럴만한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뭐 부가티 요즘 부가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죠 왜 나오냐면 항상 지는 걸로 나와 우리 차 테슬라가 부가티보다 빨라요 루시드가 부가티보다 빨라요 다 부가티보다 빠른데 그런데 가격은 14억 아 잠깐만 이거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부가티가 어떻게 했어요? 리막에 넘겼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은 리막이 부가티의 오너예요 물론 그 리막은 포르쉐가 갖고 있지 포르쉐가 대주주구 현대차도 주주긴 한데 여튼 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부가티도 어렵고 포르쉐도 어렵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전기차 왕창 내놓을 계획이죠 타이칸 트리스모 나오고 박스터도 전기차로 나오죠 마칸 전기차 나옵니다 페라리도 전기차 안 내놓는다 하더니 2025년 내후년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스포츠카 메이커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마세라티가 한 발 앞서갔습니다 이 전기 스포츠카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테슬라 빠르면 뭐해 일상적으로 타는 차잖아 그거 스포츠카요?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 전기 스포츠카를 누구보다 먼저 투도어 전기 스포츠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차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2.7초 훌륭하네요 포르쉐 타이칸 터보에스 있죠 이거보다도 더 빠른 겁니다 전기차 운전자들 항상 이 사운드 들으면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차가 뭐 나가는 느낌이 없어 뭐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했던 이 사운드까지 적절하게 잘 드러난다고 하는데 야 드디어 마세라티 이렇게 살아나네요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 어떤 차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란트리스모 고성능이면서 장거리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런 스포츠 성향의 자동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이 두 개 달린 쿠페여서 스포티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란트리스모라는 말이 지금은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스팅어 스팅어도 그란트리스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BMW 6GT 해서 그란트리스모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따라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란트리스모가 나왔을 때 그 디자인은 정말 업계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엄청난 디자인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 문제는 2007년에 만들어진 차가 지금 2023년인데 아직도 그 디자인으로 팔고 있어요 16년 동안 사고를 부릴 수가 있어 대단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정말 절실하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됐네요 1세대 모델하고 비교해보죠 디자인을 보면요 오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한 느낌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 디자인 이걸 뒤틀어버리면 더 이상 마세라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보수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 디자인의 스타일리시한 면 자체는 지금 손색이 없고 여기에 디자인들, 디테일들이 조금 낡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잘 개선해서 최신 자동차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몰고서 거리에 나가면 포르쉐 같은 차를 몰고 나가는 것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마세라티 그란트리스 굉장히 오래된 차니까 지금은 조금 올드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마세라티가 괜히 마세라티가 아니에요 오너가 주문한 대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 바꿔주고요 도장면에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사포질을 하는 것 장인들이 손으로 직접 하고 있고요 용접도 지금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핸들 보면 핸들 안쪽에 이렇게 스티치가 있잖아요 이 스티치 이거 다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커스터마이즈가 다 가능하죠 국내 판매 가격을 놓고 보면 한 2억이 넘는 자동차 마세라티에서도 가장 강력한 차였고 가장 럭셔리한 차였는데요 문짝이 두 개인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스타일에서는 정말 멋지죠 그런데 뒷좌석에 사람이 타야 되는데 뒷좌석에 아무도 못 타? 어우 섭섭하네 그래서 나온 차가 파트로 포르테 파트로 포르테 아세요? 파트로는 뭐죠? 4 포르테는 문입니다 문 4개 차 이름이 문 4개야 이 차는 현대 문 4개입니다 해외에서 먹어주겠는데 문 4개가 뭐야? 어쨌든 문 4개 더 비싸고 더 럭셔리한 자동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도 그란트리스모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란트리스모 폴고레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이 폴고레는 뭐냐? 이탈리아어로는 번개 이란 뜻이래요 디자인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외관 실내 이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멋있는데?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MC20라든지 글레칼레라든지 요즘 들어서의 마세라티에 나오는 차들 같은 그런 램프 DRL 요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위치가 마세라티가 정말 낮죠 내연기관 파생전기차다 해서 이제 보통 그릴 같은 부분을 없애놓기도 하는데 이 그릴이 마세라티 상징이니까 요걸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있네요 에어로다이너믹 중요하지만 초 럭셔리 자동차에도 에어로다이너믹이 꼭 필요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최첨단 기능들은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레이다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유리창에 있는 카메라하고 같이 이 레벨 2 수준의 에이다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전석에서 손 놓고 페달 안 밟고 이렇게 쭉 가준다는 얘기죠 스포츠 성향의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이 차는 어디까지나 그란트리스모잖아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 2 에이다스까지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마세라티의 여러 상징이 있는데 요 옆면에 이렇게 구멍 3개가 뽕뽕뽕 뚫려있는 거 30창으로 옆에 구멍을 푹 낸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게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것도 인상적이네요 폴고래라는 레터링이 눈에 띄고 요 정도네요 가만 보면은 가솔린 차인지 전기차인지 딱 구별하기 어렵게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측면을 좀 더 보면요 전고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전기차가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전기차 대부분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바닥 전체에 배터리를 깔거든요 배터리 높이가 기본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 아래쪽 위쪽으로 보강제 같은 게 있어서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위부터 시트를 설치하잖아요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체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카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정말 취약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타이칸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어벙벙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 전고는 1353mm 어이 이렇게 낮죠? 1400이 안되네요 이거 스포츠카 레이아웃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나 마세라 T는 T본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빤빤한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 이렇게 T자형으로 배터리를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 높이는 낮게 시트 높이도 낮게 배터리를 가운데 센터 터널 쪽에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무게 배분도 전후를 50대 50으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하고요 주행할 때 차의 거동도 경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전체를 깔지 못하면 배터리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상당히 됐었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92kW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오닉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배터리는 LG 배터리라고 합니다 LG 폴란드에서 생산한 배터리라고 하는데 배터리 레이아웃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휠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휠이 달렸습니다 얼핏 봐도 20인치 보이네요 공력 휠이 이런 디자인이면 환영입니다 환영이죠 자 후면도 한번 살펴보죠 후면은 오우 마세라티답게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섹시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첨단 이미지도 잘 사용하고 있네요 램프 디자인이 잘 바뀐 것 같아요 전기차 모델인데도 내연기구 안하고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배기구가 있는 곳에 배기구 파이프를 없앤 거 이런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실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인테리어로 싹 바뀌었고요 마세라티 중형 SUV 그리칼레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요것과 거의 똑같은 인테리어로 바뀐 것 같아요 아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진 거 이것도 굉장히 최신 자동차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네요 12.2인치 들어갔고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8.8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이게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랜저에서 봤던 그 공조 디스플레이 그거 볼 때 조금 아 좀 이랬는데 마세라티에서는 여기 시트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라고 하고 실내 조명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세라티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가운데 시계가 있는데 아날로그 시계가 사실 상징인데 디지털 스마트워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죠 정말 팔에다 차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능은 당연히 아니겠죠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량, 크로노그래프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오디오는 어떤 게 들어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오디오가 소너스 아우디 Q4에 들어간다고 했던 그 소너스 말고요 소너스 파베르라고 하는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소너스 파베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디오의 계급도라는 게 있달까 바우어스 앤 윌킨스보다 오히려 조금 위로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죠 왜냐하면 이게 바우어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저가 오디오도 많이 나와요 겨우 250만원짜리 스피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피커는 지금 19개가 장착된다고 하고요 요즘 자동차답게 3D 사운드 시스템 적용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피커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도 스피커를 둬서 실제 녹음할 때부터 이 3D로 녹음이 가능하고 그래서 3D로 이 위쪽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이렇게 같이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당연히 배기음을 들어야 되겠죠 전기차에 와서도 제대로 배기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내연기관에 배기음 엔지니어들이 별도로 많이 있었어요 마세라티는 원래 배기음 엔지니어들이 유명했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전기차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이 운전자가 계속 들으면서도 지겹거나 꺼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이걸 즐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D 사운드 시스템과 같이 결합하면 내연기관에서 들리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 참 애매합니다 전기차 사운드에서 옛날에 엔진 사운드를 그대로 틀어준다고 해도 그냥 웃기기만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틀어줄 수도 없고 우주선 사운드처럼 막 슈웅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짱이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딜레마 있거든요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마세라티라면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당연히 파워트레인인데요 이번에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 폴고레 모터를 3개 장착하는데 최대 출력은 760마력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놀라운 건 아닙니다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도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라고 해서 시종 끝판왕 모터 3개 달린 차를 내놨고요 테슬라도 모델S 플래드 뭐 사이버 트럭 이런 차들의 끝판은 모터가 3개씩 달려 있죠 이렇게 대단한 자동차들을 트라이모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듀얼 모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이 스포츠 자동차의 반열에 넣는 이런 모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세라티도 엄청난 출력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모델S 플래드 모터 3개 가지고 지금 1020마력을 내거든요 거기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2.1초 이거 너무 넘사벽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테슬라 그렇게 스포티하게 안 생겼잖아 자 그래서 급속 충전도 테슬라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270kW급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불과 18분 야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차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전기차의 숙명 공차 중량이 무거워요 무게가 2톤이 훌쩍 넘는다는 거죠 2260kg 근데 EV6 GT가 2.16톤이거든요 EV6 GT하고 비교하면 뭐 100kg 정도 무거운 거니까 그렇게 안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힘이 세면 셀수록 가속은 잘 되지만 코너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코너링을 잘할 수 없는 이런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VDC가 막 계속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될 그란트리스모 폴고레 언제 나오나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빠르면 4월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2월이잖아요 다음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국내 출시 당연히 되긴 되겠지만 올해 말쯤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전기차 모델은 아직 가격이 공개 안 됐는데요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기준에서 기본형의 가격이 17만 4천불 우리 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전기차는 한 3억 하나? 시작 가격부터 어마어마하죠? 이거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 계신지 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시장 따지고 보면 테슬라가 완전히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S에 대항할 만한 자동차가 그동안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좀 뭔가 반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포르쉐 같은 경우는 타이칸의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트라이모터를 탑재한 모델이 나온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제네시스도 나옵니다 전기차 컨버터블을 내놓으면서 이걸 최고 성능을 갖춘 럭셔리 전기차로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테슬라가 물량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전체의 볼륨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이겠지만 슈퍼카, 스포츠카 시장에 놓고 보면 이 테슬라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세라티가 잘하는 거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일일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테슬라 같은 회사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마 이 독특한 시장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의 정말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테슬라 FSD 이런 것들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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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